여보세요.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? 53500원에 30%요. 53500원에 30%요. 이 종목도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올라갔다가 딱 눌려서 빠졌네요. 올라왔을 때 정리를 안 했지만 계속 빠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워낙에 좀 변동성이 커요. 게임주잖아요. 게임주 중에서도 변동성 크기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위매돼요. 그러니까 그 종목을 사셨으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됩니다. 이거는.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. 그다음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과거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지나간 거잖아요. 지나갔기 때문에. 여기서는 6만 원 가격이라는 이 고점, 이 가격이 물량 소화가 좀 돼야 돼요. 물량 소화만 되면 한 번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. 그래서 2만 이드는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. 6만 원 돌파하면 한 번 탁 위로 쏠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늘리는 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고 6만 원 넘어갔을 때 잘 보고 수익으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. 네, 저 한 가지. 이번에 내일 신작 발표하잖아요. 거기 나오면 조금 이슈가 될까요? 그 이슈는 이미 앞전에 올라올 때 반영된 거예요. 아, 그게 반영된 겁니까? 그렇죠. 이게 그다음에 이슈가 반영되려면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. 그렇죠? 앱 스토어에서 매뒤인지 그다음에 매출은 매뒤인지 그런 게 찍히면 그다음에 반영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고 기대감으로. 네, 그래서 이메이드는 게임 출시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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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